다음은 50 잠깐만 에이씨 이 느낌인 것 같다 50 쉬는 날 것 같은데? 아 내가 쉬는 날 것 같다 마파요 네 네 좀 타이틀 것 같은데 오시면 왼발은 약간 내가 오른발보다 크니까 신을 했을때 타이틀이 뒤에 여기서 이렇게 근육이 남기거든 오른바람들이 남기고 오른바람들이 남기고 신도 뛰고싶다 그지 55점 아 50 50요? 50 50으로 사게되면 나중에 신다가 오프 유행해지게 되면 앞의 면이 움직일까? 우리 것 같지 어 그렇게 하면 안 돼, 그냥 어트 되게 부드럽다 되게 부드럽고 야들아 난 안 신어도 돼 난 여기 지금 왼쪽 신고 있는데도 크게 뭐 없어 나 플러스 프로 비교해서 이거 훨씬 더 높아 왼쪽 50 신호될 거 같아요 그치? 신호니까 50이 맞을 거 같아 여기보다 더 늘어날 거 아니야? 그쵸? 6개월 네가 2개 사갈 거야 설? 응 진짜 그래 맥주 좀 쉬어야 더 될 거 같아 근데 약간 부드러워 네가 좀 안 쉬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름도 부드러운 엿보면 실컷 하진 않으면 엿보수야 될 것 같지? 딱든 딱 따로 따로 근데 이제 스터드나 에이지 살 건지 에프지 살 건지 에프지가 안 돼 에프지도 사는 이유가 없어 뭘 에프지를 사? 에이지 에이지가 나와도 이제 에이지로 사는 거 에이지가 더 싸고 싶지요 응 아 너무 두른데 그니까 내가 쓸 때는 아쉬워 레전드 나이키 티앤포을 뛰어넘는 것 같은데 스웨이드 안전까지 콩보가?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해결 응 네 사야겠다? 다들 또 모른다 아 내가보면 또 시수하는 애들 되게 크게 신어가지고 시수하는 애들 많았다 50원에 60원인가? 나중에 60원인데 처음부터 딱 알아보고 사면 되던데 FG 플레이트 휘어봐 앞에 FG 50 달라고 신어볼까? 아니 아 어차피 이거 이거 휘어봐 중간에 샹크 어 여기 단단해? 하드해 너무 프레이트 프레이트가? 이러면 FG에서 못 신어 인조에서도 못 신어 고탄력이야 너무 고탄생이야 입어봐 주머미 휘어봐 샹크 고탄생이야? 아우 안 돼 앞에는 그래도 좀 카페는 뭐 카페인데 이 정도는 탄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뭐 완전 없는 거니까 에이지야 왜 풀띄이 부드러울까? 오후 훨씬 부드러울까? 아우 플레이트가 그렇게 말랑말랑하네 여기 중간으로 중간으로 좀 편하게 펀치게 완전 말랑말랑하네 에이지플레이트가 오르케 저기 미소노, 네오 저기 뭐야돼? 쓰고 있는 프로 3랑 에이저 프레이더 같은거에요 표심 보도록 좋을까? 마음에 든다 야 오 좋아 니가 책임지기로 국대로 살아 언제지? 목요일? 수요일날 어디 매장가서 화요일이잖아 6일날? 화요일이야? 축구 보고 매장 나 줄 서서 하네 어 줄 서서? 좋아요? 수고하네 FG 스타드 FG는 왜 들어오냐 FG는 왜 들어오냐 FG? 네 FG 53은 신호로예요 FG 53은 신호로예요 FG 53은 신호로예요 FG 53이 모아리ứng 코멘 갭빛 Bay 정한